GX 타밍합니다. 싸워요. 포인트가 보이지 않았나요, 그런데? 세비요. 펌프샷건. 그래도 장탄수. 맥주얼 선수 위치 바꿔주고. 올라온 토니카 올라온 토니카 올라온 토니카. 게임. 마구간 쪽으로 차량을 숨겼기 때문에. 집 수비 한번 볼까요, 리뉴얼. 이거 푸시하네요. 도전. 아직 참지를 못해요. 로바. 로바가. 마지막. 이거는 못 끊었어요. 서즈. 앤서즈 선수님 잡은 두 명 세 명. 룰렛. 아니 리뉴얼. 리뉴얼 게임이. 깔끔. 리모를 찾았어요. 쉘에 넘는 아우라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리모를 찾았는데. 리모한테 물렸어요. 안 된다. 쥐에서 바로. 스트레이트가 됐고.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좋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아직. 그리핀 들어갑니다. 엔터포스 선수들. 이런 식으로 젠지가 몰랐어요. 차량이 돌았어요. 빈틈이 생겼고. 또 인디고 안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건 큰데요? 바로 좀 쓰러진 상황이고요. 이러면 그냥 투하트와 인디고를 바꿔준다는 느낌으로 가야겠네요. 에이티에도 3명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북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나와 선수들. 다나와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것도 2회치를. 샌드위치 될 수 있어요. 샌드위치. 이거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는 것만 잡겠다. 샌드위치 되고 있어요. 샌드위치. 깔끔하게 잡아내는데요. 도련해요. 바로. 진짜. 기절 스택이 쌓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거 튀어나게. 이누룩 선수가 지금 혼자 살아서 둘. 확킬. 피오 기절 중. 아직 확킬은 아니에요. 위로 던져줄 준비. 에스도. 타이밍 계산 기가 막혔네요. 피오도 왔어요. 이명 소리 때문에. 바로 바로. 에스도 갔습니다. 2대2. 2대2. 그의 반에서 역시나. 지금 각폭이 예술이었죠. 기가 막히게 들어갔어요. 이거 발소리 듣고 청취해서. 네. 정확히 위치 파악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위치 계산까지 계속 해주고. 지금 빈 선수가. 살아남기에는 너무 힘들겠는데요. 이게 얼마. 진짜 이 로닉스. 허리까지 했어요. 치킨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스킬 안 펼쳐지는데요. 들어오는 것 먼저 하나 끌어내고. 아. 바로 사라졌어요. 웰컴 술탑 뿌리면서 혼자서 다 해결했죠. 언더독의 반란. 네. 첫 번째 매치. 베로니카 세븐이. 저. 오 이거. 난리. 난리하겠는데요. 이거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멘탈도 끝나면 여기 그리핀. 무너집니다. 퍼프 샷권이라서 이거. 아. 자. 확대 못 찍었는데 바로. 아. 베로니카 세븐. 한쪽 면은 다나와 e스포츠에게 맡겨도 될 것 같아요. 아. 비오. 비오. 엔터포스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이제 인서클을 해야 되는. 많은 팀들과 막아서야 되는. 입장이. 달리게 되는 셈이 되는데요. 리뉴얼에게 걸리네요. 자 이거 리뉴얼 입장에서는. EM텍이. 4인을 유지하지 않은 채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긴 하거든요. 창문이 뚫려있지 않기 때문에. 오. EJ. 아프리카프릭스. 석정원분을 격리하는 이 움직임 진짜. 화염병. 뿌려놓고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아프리카프릭스. 아프리카프릭스. 서울. 서울. 자 한 명은 죽긴 했지만 그래도. 네. 벽에 붙어있다는 건 알고 있고. 이거 다나와 e스포츠도 세 명이라면 충분히 후반부에. 오. 자기가. 눈치 싸움 치열한데요. 연막대 뿌리면서. 우리 안 싸울 거야. 우리는 치킨이 필요하니까. 다들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니누얼 받아내고 있습니다. 니누얼이 여기서 움직여. 아 연막에서. 니누얼이 남쪽에서 올라오면 웬만한 점수를 다 정리하는 부분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렇죠. 어머나 선수완이 혼자 남아있는데 니누얼이 다 보여요. 전문 때문에. 건물에 이점을 제대로 챙겨갔네요 니누얼. 니누얼. 바로 졸업하나요. 봉골에서 온 니누얼. 최종적으로 싸움 한 번 더 봐야겠네요. 와 니누얼 지금 쉽게. 야 진짜. 자 그리고. 그리고. 연막탄. 계속해서 뿌려가면서. 네. 버티고 있습니다. 단아와 e스포츠. 고인공이 너무 빨리 정리가 되면. 아 이거 4대3 싸움 됐어요. 리뉴얼이 정리했고. 수류탄 남아있는 게 없나요 리뉴얼. 먼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리뉴얼. 리뉴얼 앤서즈. 기가 막힙니다. 돌풍의 주인공. 4대2에요. 자 서울. 서울까지 잡아내고 세게 박는데요. 다시 한 번 연막탄. 윤종. 윤종. 뒤쪽에서. 아. 리뉴얼 게이밍. 15K 치킨. 리뉴얼 게이밍. 리뉴얼 게이밍. 다가와. 감사합니다.